새로운 지금이 필요할까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스테이션 제트 저는 김윤아 저는 블럭입니다 연말이라고 또 이런 선물을 저희가 준비를 했네요 제가요? 저희가 연말이라고 레이블 특집을 또 연달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되게 약간 차린 거 애매한데 되게 차린 것처럼 얘기해주셔서 아 그런가요? 열심히 준비하긴 했는데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어쨌든 저희가 또 지난주에 최초로 게스트도 모시고 그렇죠 준비를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분들이 선물처럼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케이팝 메이트 저희 또 올해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이제 작가님께서 KBS의 간판이 돼야 된다 아 그럼요 써주셨는데 네 네 네 그럼요 그럼요 알참만 케이팝 둥이들 모두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거는 제가 써놓은 거긴 한데 저의 야망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레이블은요 2010년대 후반 아주 무섭게 성장한 레이블이죠 하이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한 시간 달려볼게요 김유나 블럭의 케이팝 메이트 스테이션 제트 케이팝 메이트 12월 4일 일요일 첫 곡으로 BTS의 다이나마이트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시작부터 아주 신명나게 출발을 해봤는데요 레이블 특집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저희가 좀 연속으로 준비를 해볼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연말이 되면 저희가 연말 결산 이런 것들이 좀 겹쳐서 맥이 끊기면 또 이게 재미가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번에 조금 몰아보고자 이제 2주 연속으로 함께 할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 SM 특집을 들으신 임정환님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케이팝 메이트에서 자주 소개되지 않던 SM 아티스트들의 곡도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하시면서 트렉스 음악도 2000년대 죽말에 자주 듣곤 했는데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해주셨습니다 야 트렉스 네 아 잊으면 안되죠 아 굉장히 밀크와 더불어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잊어서는 안되는 SM의 독특한 지점을 만들고 있는 팀인데 그렇죠 당신이 약간 그 제이록 스타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네 네 네 약간 좀 비주얼 계열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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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도 가져가면서 한국에서는 조금 드문 시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 트렉스 멤버 분 중에서 그 동생분의 김하일씨가 동생분이 아니셨나요? 그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핏줄로 약간의 명맥을 여가고 있다 이런 말씀도 살짝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케이팝 메이트를 되게 자주 들어주셨나 봐요 케이팝 메이트에서 자주 소개되지 않던 SM 아티스트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또 이때 옛날 노래도 좀 한 번씩 기억을 더듬어보고 맞아요 정말 누구셨죠? 천성지 더 그레이스에 맞아요 다이아몬드라든지 맞아요 저희가 또 간만에 한 번 라떼 케이팝 좀 준비해볼까 싶기도 하고 좋죠 또 이렇게 고인물분들도 뜨거운 성원 보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레이블 특집 통해서 저희가 자주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뮤지션들 노래도 많이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바로 하이브 특집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아 이 하이브는 제가 진짜 그냥 바로 라떼로 들어가는데 약간 그 빅히트 뮤직대를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저도 뭐 이제 에이트를 되게 좋아했고 아 거기로 가시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케이팝 아이돌 팝에서 넘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레이블이었지만 아 그렇죠 빅히트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막 시작이 되었던 레이블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측면에 있어서 SM을 준비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아 약간 격세지감? 아 이런 게 제가 왜 그걸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좀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SM은 약간 추억에 이제 조금 할애된 것들이 있다면은 맞아요 하이브는 사실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업계, 업자로서 맞아요 일을 하면서 이제 시작부터 쭉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얘기하는 게 또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레이블 특집 하이브 편에서는 첫 곡으로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골라봤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 레이블의 대표곡이다 꼭 뽑은 곡이잖아요 어떻게 이 곡 픽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사실 뭐 지금의 하이브를 있게 한 대표적인 곡이라서 가져왔고요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제 아예 BTS가 된 하나의 계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뭐 BTS는 사실 좋은 곡들을 많이 선보였고 그리고 이미 월드스타였죠? 그렇죠 다이너마이트 전에도 네 특히 뭐 화양연화 시리즈부터 그럼요 피단물물 뭐 해서 쭉쭉쭉 이제 완성도 표본 작품들도 있었고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쌓이면서 하나의 계기가 됐다면 그게 말 그대로 이제 터뜨린 것이 이제 바로 다이너마이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이브에서 나온 곡들을 보면은 요즘에 또 크레딧의 인원이 좀 많은 맞아요 한 곡에 이렇게 막 엄청 막 10분 넘는 분들이 막 참여를 하고 한 20분씩 있는 곡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곡은 크레딧이 굉장히 간결합니다 그래서 또 인상적이었고 그만큼 좀 깔끔한 팝곡이 되었고 멤버들의 퍼포먼스도 되게 간결하고 K-POP 색채를 놓지 않으면서도 되게 팝스러운 아 맞아요 네 이제 또 멤버들의 음색이나 이런 것들을 재발견하면서 또 랩이나 이런 것들의 비중이 이제 확연히 줄어든 좀 대표적인 곡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뭐 약간 제가 할 말을 다 해버리셔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방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그 팝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저는 결국에는 저희가 어쨌든 여기에서는 하이브의 음악에 관련돼서 좀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테니까 그럼요 그럼요 가장 큰 특징이라면 역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아메리칸 팝적인 무드 그러니까 이전에도 K-POP의 안에는 뭐 J-POP도 있고 미국 팝도 있고 뭐 여러 나라의 어떤 팝적인 에센스가 전부 들어있는 게 K-POP이긴 하지만 이 레이블의 경우에는 그 K-POP의 앞에서 K를 빼고자 하는 욕망이 가장 돋보이고 그런 면에서 또 성공적인 결과물들을 많이 보였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K-POP 씬 안에서의 트렌드를 그렇게 지금 트렌드는 사실 그거잖아요 그런 팝스러운 K-POP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흐름을 만든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다이너마이트가 영어 싱글 아니겠습니까 또 BTS로서는 세계에서 사랑받는 데 있어서 어떤 언어를 관통하는 이런 정서를 중심으로 가져가다가 정말 좀 글로벌 팝스타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게 된 곡이 이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이브를 대표하는 곡이자 어쩌면 지금 어떤 K-POP 씬의 가장 뜨겁고 예민한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확실히 이 곡 이후에 미국 시장을 제대로 겨냥한 곡이라든지 영어 가사로만 된 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또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레이블이나 가수들도 앨범의 영어 가사들은 꼭 하나 두 개씩 들어가는 맞아요 좀 재미있는 현상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의 어떤 K-POP 씬을 확실히 좀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뜨거운 레이블 하이브에 대해서 한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원하시는 주제가 있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어플 콩 마이케인은 무료입니다 인스타 공식 계정 스테이션 제트 89.1에서 소통하실 수도 있고요 방송 끝나면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다시 듣기 올라가니까요 거기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션 제트 매주 일요일은 김윤화 블럭의 K-POP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에서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POP을 즐길 수 있는 순간 많이 만들어갈게요 오늘 K-POP 메이트는 레이블 득집 하이브 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함께 할게요 랩 댄스 노래로 전 세계의 기선을 제압해 히릿 죄송합니다 이름대로 빅히트를 치고 대한민국 4대 대형 기획사 세계의 100대 기업이 된 레이블입니다 레이블 득집 그 두 번째 시간 하이브 제가 이렇게 아 나 너무 당황했어 진심 당황했어 아 역시 힙합 매거진 에디터 출신답네요 여기 원래 출신이 블랙뮤직에 힙합이에요 야 깜짝이야 여기서 에이요 여기서 기세가 아 그래요? 아 나 쇼미 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 그 정도는 영지씨와 함께 1대1 라이벌 같은 느낌으로 아 그런걸? 아 제대로인데요 저희 작가님도 네 이외진 이게 왜 잘하냐며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덕분에 좀 바짝 긴장하고 아 그런가요? 하이브 편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진심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워낙에 또 의장님이 하셨던 게 아 그럼요 네 유명하기 때문에 기스턴을 제 앞에 네 그럼요 그럼요 의장님한테 누가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희 레이블 소개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 볼까요? 네 2005년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방시혁 의장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빅히트 뮤직에서 이제 작년 3월 하이브로 사명을 변경을 했고요 네 BTS의 세계적인 성공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대한민국 4대 대형 기획사는 물론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으로 벌써 2년째 선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이거 좀 대단하죠 그렇죠 네 뭐 여러모로 하이브만의 뭐 일은 아니었지만 진짜 좀 전 세계가 한국의 음악 시장 뭐 엔터 시장 이런 것에 관심을 아주 뜨겁게 갖게 된 대표적인 계기가 이 하이브의 성장이었다는 데에는 아마 이견을 말씀하실 분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아티스트로는 방탄소년단 이현 네 아주 중요합니다 네 네 이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앤하이픈 세븐틴 르세라핌 뉴진스 등이 있습니다 아 정말 쟁쟁한 이름들인데요 그렇죠 아 케이퍼메이트 레이블 특집 자 저희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이죠 레이블 특집마다 저희가 같은 테마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그렇죠 레이블 최애 레이블 대표 앨범 아끼는 숨겨진 명곡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씩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블 최애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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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상당히 네 지금 약간 대결 구도입니다 대결인가요? 알 수 없는 대결 구도가 되었네요 아 네 먼저 하실 거예요? 아 어떡할까 네 제가 먼저 가볼게요 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지금 레이블 최애가 약간 겹쳐요 교집합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룹으로 택했고 블럭 씨는 멤버로 택했는데 그렇죠 멤버가 이 팀의 멤버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결과를 네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남았냐? 저만 그래요 우선 저의 레이블 최애는 이거 약간 2022년 말 버전 최신 버전이거든요 르세라핌 제가 이 팀에 대해서 얼마 전에 다른 컨텐츠에 나가서 저 약간 입덕 부정기인가 봐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특히 안티프레자의 활동을 보면서 좀 더 마음이 많이 가기 시작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였나라고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이 팀의 가장 큰 매력이 뭐냐면 결기거든요 요즘 케이팝 얘기할 때 그리고 특히 하이브표 음악들 얘기할 때 세련됐다 다 잘한다 퀄리티가 높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는 전반적인 지금의 케이팝 에버리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결기? 이거는 좀 트레이닝이나 머니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팀의 어떤 무대적인 부분이나 혹은 이제 비하인드 같은 데서 보여주는 인터뷰 등에서 드러나는 어떤 메시지나 열정 같은 것들이 기존에 또 요즘에 또 다른 팀들과는 한 끗 다르게 상당히 날이 서 있다 아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이 제 마음에 아주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르세라핌 이번 앨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에 이런저런 얘기를 이 컨텐츠에서 많이 해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정말 멤버 한 명만 고르려다가 약간 실패했어요 왜죠? 그거 아세요? 약간 빙글빙글 돌림판 같은 느낌으로 하루는 누구였다 하루는 윤진, 하루는 카자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채원씨였다가 오늘 이제 방송하러 오는 길에 저 오늘 사쿠라씨 사쿠라씨가 제가 사실 이게 아직 미공개인데 좀 이제 곧 공개될 어떤 또 다른 콘텐츠가 있는데 거기에서 르세라핌과 약간의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게 일을 이제 하게 됐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약간 아이돌 성인이다 어른 성인 말고 성스러울 성자를 붙인 그래서 보면서 저도 상당히 영감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모로 마음을 담아서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확실히 그 경험이라는 게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경험도 경험이고 약간 아이돌 그룹도 약간 스포츠팀처럼 약간 팀 컬러 같은 게 좀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저는 약간 이 팀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꼽은 최애는 사실 저는 이제 딱 한 명을 가져왔어요 허윤진입니다 아 저의 내일 최애가 되실 분인데 아 그렇군요 사실 최애를 꼽기 되게 힘들었어요 아 그렇죠 사실은 뭐 이렇게 돌려돌려 최애판이라서 저도 이제 하루는 누가 좋았다 누가 좋았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오지가 좋았다가 어느 날은 슈가가 좋았다가 이런 시기인데 아 또 이렇게 흘리신다고? 그렇죠 근데 공통점이 있죠 이제 또 프로듀싱을 하는 멤버 제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나 슈가도 그렇고 우지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다면 작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어느 정도 공개를 했어요 다큐멘터리에서든 다른 프로그램이나 인터뷰나 이런 데서 본인들이 직접 작업을 하는 모습이나 이 작업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공개를 어느 정도 했는데 그런 모습이 단순히 진정성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이런 작업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작법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곡을 쓰는구나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는 되게 큰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프로듀서라고 해서 똑같이 다 곡을 똑같은 방식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참 매력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 허윤진 님 같은 경우에는 또 레이저 글래스 곡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타 연주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자작곡 한 번씩 찾아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팝 음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진 씨 확실히 교포 출신이라 그런지 감성이 상당히 본토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작곡도. 이거 그냥 스포티파이나 이런 플레이리스트에서 바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팝 넘버더라고요. 저는 약간 흥성군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허윤진이라는 세곡 정책하시나요? 그런 건 아니고 사대주의를 경계하는 어쨌든 허윤진 님의 곡 되게 좋고요. 갑자기 공격당했는데? 굉장히 좋고 참여한 곡들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곡은 Good Parts When the quality is bad, but I am 이 곡도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던 북미의 팝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죠. 저는 이 곡에서 Good Parts 할 때 그 파츠의 발음이 아 이거는 좀 약간 이런 팝 스타일에 어울리게 입 동글림까지도 어레인징을 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 곡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팀에 프로듀서가 있는 게 되게 장점이라 생각하고 그럼요. 그 팀이 오래 갈 수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멤버들이 되게 좋고 또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근데 저는 이제 윤진 님이 약간 그런 역할을 리세라핌에서 차후에 더 많은 비중으로 더 많은 이제 분량을 가져가면서 이제 리세라핌의 음악이라는 것에 완전히 완전한 중축이 돼서 이제 앨범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앨범에서도 그 인트로 곡을 제외하고는 모든 곡의 크레딧에 이름을 올렸거든요. 사실 두 번째 미니앨범인데 벌써 이 정도의 성장이라면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공교롭게 저희가 허위부채를 다 리세라핌으로 골라서 두 곡 다 리세라핌 곡이 나가게 됐어요. 거의 수록곡 다 트는데 오늘? 그렇죠? 자 우선 좋습니다. 선곡해 주신 리세라핌의 굿 파트 먼저 듣고요. 저는 안디 프레젤 준비했거든요. 저희가 연말에 또 틀 거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알았죠?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두 곡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리세라핌의 굿 파트 and the quality is bad but I am 듣고 그 다음에 안티 프레젤 듣고 오셨습니다. 블럭씨 랩도 잘하는데 영어도 잘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괄호안을 굳이 읽으시는 센스 아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목이 전부이기 때문에 네. 세 곡 정책을 이어가지만 영어는 끝까지 읽겠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하이브 특집 두 번째 대결로 가봐야 될 텐데요. 네. 이번에 얘기할 테마는 레이블 최고의 명반입니다. 이거는 좀 이제 취향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제 저희들이 어쨌든 칼럼리스트나 평론가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어떤 퀄리티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죠.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제가 재밌는 거는 저희가 꼽은 두 곡 다 다른 의미로 되게 소년의 절정? 그렇죠. 같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앨범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알고 보면 하이브 약간 소년 맛집 같은 느낌인가요? 음.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블럭 씨의 하이브 최고 명반부터 가볼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BTS의 화양연화 파트2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조금 반칙이지. 그럼 반칙하시든지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이쿠. 네. 사실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많이 했고 저는 사실 지금은 이제 합쳐졌지만 그 전에 이제 플레디스였던 온전히 이제 따로 있었던 세븐틴의 데뷔 앨범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저도 그 앨범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해서 맞아요. 그 두 앨범 사이에서 어떤 걸 할까 고민이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고심 끝에 이 앨범을 택했습니다. 화양연화가 이제 2부작이에요. 파트1이 있고 2가 있고 물론 이제 그 뭐 사이사이 여러가지 컨텐츠도 있고 있긴 하죠. 한데 어쨌든 저는 이 앨범도 되게 선구자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파트1에 비해서 바로 다음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진일보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장의 앨범 리뷰를 엄청 진지하고 길게 썼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 작품 전후로 이제 그 케이팝 음악 시장에서 소년 특히나 청량함 아니면은 좀 불안한 아름다움 그렇죠. 불완전한 그 특유의 그 아름다움 소년이 갖고 있는 그 매력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그룹들도 많이 가져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반바지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반바지에 소스팬더 그러니까요. 크게 있어야 되거든요. 멜빵 남돌의 반바지 사실은 흔치 않았어요. 그 장바지에 그럼요. 그리고 길이가 상당했으면 그렇게까지 얘기했네. 근데 저는 사실 좀 놀랐었어요. 네. 이렇게까지 길이가 짧아도 되나? 보통 이제 남사 아이돌들은 정말 그 길이까지는 입질 않았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그 격정적인 이 노래가 또 처절하잖아요. 그 아인니쥬 자체가. 런도 그렇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그 뭐랄까 임팩트가 저한테도 상당히 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되게 큰 매력을 많이 느꼈고요. 이게 근데 또 구현해야지 하고 욕심을 가진다고 해서 저게 그 원하는 그림 그대로 구현되고 또 이해를 받고 이런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되는 거라고 다 해서 되면 다 돈 벌죠. 근데 진짜 그거는 정말 어떤 노력 재능 때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 소년이라는 존재 자체가 위태롭고 불안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고 그거를 그것이 어떻게 보면 BTS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반영하면서도 좀 그 보통 이제 컨셉츄얼하다고 하잖아요. 그 이상으로 약간 본인들의 이야기처럼 그것을 또 풀어내고 그래서 되게 좋았다는 이야기를 또 드리고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이 한 시즌 한 컨셉이었고 이게 발판이 돼서 그 위로 약간 계속 새로운 것들을 또 시도하고 지금의 BTS가 있지 않나 또 이번에 또 그 저기 월드컵 주제가도 정봉님이 또 멋있게 또 개막 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앨범을 가져왔고요. 예예 아 예? 주로 이제 제가 리뷰를 썼을 때 의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답니다. 그런 소식은 어디서 듣죠? 제가 쓴 글을 의장님이 당시 SNS 하실 때 제 글을 막 이제 아 링크에서?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저는 말씀드린대로 그 소년의 어떤 좀 위태로우면서도 섬세한 그런 결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 어쨌든 하이브가 상당히 매력을 가지고 있는 팀 아니 레이블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BTS의 이제 화양연화 시리즈가 특히 그런 정말 금방이라도 뭔가 부서질 것 같은 좀 위태롭고 여린 이런 소년들의 모습에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췄다면 저는 이 팀의 이 앨범은 알송달송하고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에서 온 소년 여태까지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 이 화양연화의 BTS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신선했던 그러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어떤 청량함을 상당히 잘 구현했던 앨범입니다 그렇죠 바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데뷔 앨범이에요 꿈의 장 스타를 준비를 해봤는데 그때 이제 그 어머불 아 그렇죠 어머불이 이제 타이틀이었던 바로 그 앨범입니다 뭐 케이팝 메이트 사랑해주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제 크레이지어브 청량인지 너무너무 잘 알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앨범을 뽑아온 데에 있어서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앨범이 특히나 거의 제가 지금 하이브에서 나온 앨범 중에서 제일 좋다고 뽑아온 건데 이유가 뭐냐면 진짜 순도가 높아요 음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정규 앨범이 확실히 그 순도를 지키기가 좀 어렵고 미니 앨범이 딱 좋아요 그 한 가지 어떤 테마나 스타일을 임팩트 있게 보여주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대여섯 곡 정도가 딱 좋은 것 같고 이 꿈의 장 스타 앨범이 딱 다섯 곡이 들어있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뭐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말 미래에서 기다릴게 이거 아세요? 시간을 날리는 소녀에서 나오는 그 미래에서 온 소년 있잖아요 아 그 느낌이 드는 뭔가 넌 어디서 왔니 이런 느낌이 드는 소년과의 조우가 이 앨범과 있었다 음 지금 당황하셨나요? 제가 너무 연기해서 약간 네 아닙니다 하루의 틀도 아니고 이 첫 곡이 그 블루 오렌지 에이드 잖아요 네 네네 이미 저희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맞아요 맞아요 이 곡으로 너무 청량하게 탁 캔을 따면서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어멋불 나오고 여기까지는 좋았어 원투펀치는 아주 어렵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3,4,5번이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서 기가 막힌 세 번째 트랙 제가 진짜 제일 사랑하는 아월서머 네 하 저 진짜 소년과 여름 이야기할 때 이 곡 빼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작하는 파트 그거잖아요 타오르는 태양 아래 질척이며 녹아가네 회색빛 빌딩 숲 끝이 없는 기말고사 한순간 나타난 너의 환상 마법같이 빛나 이거지 약간 되게 캡파메이트 하면서 한동안 잘 버텼거든요 초단위로 기가 빨리고 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약간 좀 그 통통 뛰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 비트를 가지고 있는 장난스러운 캐렌독이 만들어진 다음에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마무리도 너무 좋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별의 낮잠 저도 좋았어요 정말 한편의 동화같은 발라드 일종의 발라드 트랙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와 저는 뭐 약간 거의 저에게는 소년과 여름을 담아낸 완벽에 가까운 미니앨범이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몇 번을 이계인 선생님을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국밥을 그냥 자 그러면 날도 추워져서 좀 더 그런가 봐요 자 그럼 노래를 두 곡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빨리 듣죠 저 이 곡 계속 듣기 전에 이 곡 진짜 좋죠 이 곡 정말 좋죠 아니죠 이 곡 들으려고 오늘 왔거든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아워서머 그리고 우리 준호님께서 블럭님께서 픽해주신 방탄소년단 화영연화 파트2 가운데에서 런 듣고 오겠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아워서머 그리고 BTS의 런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런 또 새삼 좋네요 그리고 연결해서 들으니까 확실히 약간 기조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분위기 같은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레이블 특집해보면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아티스트들 노래지만 어쨌든 그 뭐랄까 톤이 좀 정돈되어 있어요 그렇죠 컬러표가 좀 정돈되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요 그게 약간 잘 되는 레이블의 어떤 필요 조건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레이블 특집을 진행하면서 또 색다른 포인트들을 짚어서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다음 선곡은 또 변칙 그 자체입니다 아니 변칙을 블럭님이 하신 거잖아요 저는 좀 약간 그 정도는 아닌데 아 그런가요? 여기가 상당히 변칙이야 반칙이야 이거 진짜 좀 근데 제가 이제 가져온 곡 이번에 저희 할 게 뭐냐면 레이블 20명곡을 각각 꼽아서 얘기할 차례인데 약간 막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저희가 좀 좋아하는 그렇죠 그렇죠 곡들을 하나씩 가져와 보는 건데 네 우리 케이팝 둥이들한테 좀 낯설지 않을까 우리 블럭시 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케이팝 8천만 케이팝 둥이들은 넓은 시야와 포용력 그리고 깊이 있는 음악적 애정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리라 믿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져온 곡이 뭐냐면 다운의 로스트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운이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아닌가요? 알았어요 맞아요 맞거든요 그래서 가져온 곡 저는 뭐 제가 뭐 잘못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야 눈빛으로 지금 아 그랬나요 제가? 수수깡총을 한 10개 정도 써신 것 같아요 아이고야 하이브 안에 있는 그렇죠 케이팝 에 속해 있는 아티스트 다운입니다 잠시 어떻게 보면 세계관 파괴일 수도 있고 약간 반칙이긴 한데 아무리 고민하라고 생각을 해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 이 곡이 계속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좀 날리고 싶다 네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다른 여러 이제 그룹의 뭐 수록곡이나 이런 것들 중에 좀 숨은 명곡들이 있긴 하지만 네 어 그래도 뭐 케이팝 범주에 있는 곡들은 어쨌든 팬분들도 좋아해 주실 거고 뭔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한데 이 곡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 그럴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가져왔고요 어 당당하게 양해를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항상 그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렇죠 저희 또 디스커버 그렇죠 저희 케이팝 메이트가 일요일 코너고 아 일요일 프로그램이고 토요일 프로그램이 디스커버인데 그렇죠 또 디스커버 19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 1회 출연해 19분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한번 찾아와 주신 적이 있어서 맞아요 라이브로 또 이 곡을 들려주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디스커버 다음 편 다시 찾아서 들어보시고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같은 레이블 안에서도 따지고 보면 하이버도 지금 그 뭐랄까요 약간 서브 레이블들처럼 각자의 그 단독 레이블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플레디스도 있고 뉴 진스의 어두워도 있고 그렇죠 소스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다양한 팀 레이블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이런 또 뭐랄까요 좀 실력파 아티스트들도 하이브 레이블에서 앞으로 좀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담아서 그러면 너무 좋죠 그렇죠 그렇죠 좀 폭넓게 왜냐하면 요즘에 저는 그 얘기 진짜 많이 듣는데 케이팝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오히려 국내가 더 좁게 하고 있는 느낌 해외에서는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아이유가 케이팝이 아니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어두워도 케이팝이지 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좁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런 노력이 많이 이어지면 이제 몇 년 뒤에는 저희도 좀 자연스럽게 좀 더 바운더리 넓은 케이팝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케이팝 메이트를 한 5년에서 10년까지는 할 수 있다 저는 또 이제 주 5일도 약간 노려보고 있거든요 사장님 듣고 계시죠 저희는 언제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레이블 20명 곡도 가져와 봤는데요 아 근데 여기도 너무 고민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레이블도 SM편 때도 그랬지만 수록곡들이 진짜 좋은 곡들이 많고 BTS도 그렇고 최근에 뉴진스 앨범도 앨범 단위로 너무 좋았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팀들은 다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팀의 이 노래는 제발 한 번 더 들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프로미스 나인 수록곡인데 치즈라는 곡이고요 이 앨범도 저는 연말에 어딘가들에서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격주 K-POP에서도 추천을 했었던 From Our Memento Box라는 여름에 나왔던 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에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에 진짜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아주 청량한 느낌의 걸팝을 하는 팀이 요즘 생각보다 진짜 드물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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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렇게 의문스러운 데도 전혀 없고 그늘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산뜻한 느낌의 걸팝이 정말 드물고 그걸 진짜 잘하는 팀이 이 프로미스 나인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앨범도 또 프로미스 나인 무대도 참 즐겁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앨범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 이런 풍의 K-POP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앨범 단위로 꼭 한번 들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진짜 1년에 이런 느낌의 곡들만 한 10곡만 만날 수 있어도 평생 K-POP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위험한 영혼의 약속 드려보면서 앨범 가운데서 치즈라는 곡을 가지고 와봤어요 좋습니다 저는 이 곡 추천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꼽은 곡 다운의 로스트 먼저 듣고 와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보셨는데 하이브 특집 소감 말씀 한번 해주시죠 늘 깨닫는 거지만 생각보다 할 얘기가 참 많고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결론에 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주 시간이 부족한지 모르겠고 오늘 또 오랜만에 블럭님이 저를 질려하시는 표정을 한 30cm 안에서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영광이었습니다 거의 한 4개월 만인 것 같은데 다음 주도 저희가 레이블 특집을 이어갑니다 좋아요 세 번째 시간은 걸그룹 명가라고 불리는 JYP 특집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많이들 기대해주세요 요즘에 또 진영팍, JYP이 또 이제 챌린지 컴백을 했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킹반 킹반은 행보로 이어가고 있는 우리 만만치 않은 JYP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곡으로는 저의 추천곡이었어요 프로미스나인의 치즈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K-POP 메이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